1, 2, 1, 2, 3 이 세상에는 신비한 일이 너무도 많아 예를 들어서 꽃은 왜 빛이 부치는 걸까 흐르르 하늘을 바라보면 왜 말만 견히 저릿한 걸까 나에게는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따뜻한 오빠가 좋아 널 위한 노래가 마음에 솟아 나와 이렇게 좋은 겨울 우리 앞에 놓여진 얘기를 걸어가 보자 그리고 힘이 빠지면 잠시 쉬어가 보자 내일도 모레도 알 수가 없다는 게 어쩜 더 좋은지도 몰라 나에게는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따뜻한 내 때가 좋아 두 눈을 감으면 내 속엔 익어 보여 이렇게 좋은 겨울 내 콧등에 앉은 내 콧등에 앉은 조금만 멈쏘니 조금만 멈쏘니 나 마음에 솟아 나와 이렇게 좋은 겨울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따뜻한 내 때가 좋아 커튼을 닫으면 눈 속에 네가 보여 이렇게 좋은 겨울 아, 좋아 고맙습니다